윈도우 미로 읽는 경우도 있다. 또는 윈도우 밀레니엄 에디션은 16비트, 32비트 하이브리드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운영체제로 2000년 9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했다. 코드네임은 밀레니엄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8 이후로 윈도우 9X 버전은 없을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나 1999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8SE를 출시하였고, 그 뒤 훗날 코드네임이 밀레니엄으로 밝혀진 새로운 버전의 윈도우 9X를 발표하였다. 2000년에 윈도우 밀레니엄 에디션로 출시되었다. 윈도우 미 버전의 최대로 인식이 가능한 램이 크기는 1.5GB다. 이 이상의 크기를 할당하게 된다면 설치 과정에선 문제가 없으나 CD 설치 과정이 끝나고,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단계에서 무한 부팅이 일어난다. 전작과 같이 MS-DOS를 기반으로 했으나, 빠른 시스템 시동을 위해 실제 모드의 MS-DOS 위 접근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결국, 윈도우 미의 제작사인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실패작임을 인정했으며 뒤늦게 업데이트로 안정화를 시켰지만 그때는 이미 2001년 10월 25일 발표된 윈도우 XP에게 최신 버전의 윈도우라는 자리를 넘겨준 상태였다. 이는 다른 버전과 달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된 것이다. 2006년, PC 월드 잡지는 전대미문의 최악의 기술품을 발표하면서 AOL, 리얼 플레이어, 싱크로니스 소프트램 다음으로 윈도우미를 뽑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